5매치 출발 네 오늘도 경기를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하의 첫 포인트였습니다 양 선수의 대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공격이 이어질지 백핸드 대결 그리고 지구전 네 그렇죠 일단 집중력도 지구전에 이정하 선수도 적절한 면에서 공격을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고 특히 또 박채원 선수도 날카로운 공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얼마만큼 견뎌주면서 범씨를 줄여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정하가 한번 흔들어봤고 흔들리지 않은 박채원 아 좋아요 결정을 내줄 때 공격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5매치 끝장 한판을 마지막 마무리까지 공격할 때 임팩트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포핸드 꺾어놓았구요 포핸드 탑스피 퐁당 퐁당 서비스 갑니다 아 박채원 선수도 자기도 알기 때문에 지금 미들로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미들코스터는 박채원입니다 적극적인 공격으로 가져온 두 점차 미들코스 어김없이 폭격합니다 박채원 그러네요 자 각가지 다른 묘기 기묘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징제로 가면은 서로 내주게 되고요 그렇죠 예 포핸드 탑스피 강력하게 뽑아냈습니다 살아있는 공 아 좋아요 그리고 5대 6 5대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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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5 5 5 5 반격! 게임 포인트 박채원의 서비스 또 한 번 공격 지금 생각보다 이정하 선수 볼이 많이 무겁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되받아치는 이정하 다가서 긴장감이 어리는 순간 4핸드 이정하 4핸드 박채원 공격 찬스 다시 아 나 틀렸어 박채원은 계속해서 믿을 코스를 바라봅니다 뚝 뚫어지는 공 이정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대 보입니다 아 둘 다 공격을 잘하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긴장감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초배 대결 어느 순간 카멜레온처럼 돌반할지 이정하 박채원 흐트러짐 없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랠리 속 고민이 깊어집니다 무화지경으로 공을 주고받는 양 선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스튜디오 티를 울려주고 있습니다 집중력 싸움 장기 랠리 포핸드 전환 이정하 포핸드 전환 이정하 자세 변동 없는 두 선수 포핸드 톱스피 바로 공격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줬거든요 이 면에서 한 번 더 끈질기게 해주면서 지금처럼 작전을 끌어나가고요 박채원 선수가 공격했던 볼에 대해서 미들 코스를 조금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선수 랠리 자 박채원 1대0 이정하 서비스 대각선 코스로 주고받는 양선수 4핸드 자 백핸드 이정하 바꿉니다 박채원도 백핸드 미들 코스를 바라보는 박채원 이정하도 미들 코스 공략 지구전의 대혼전이 펼쳐지고 있는 양선수의 대결 낮은 코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누가 찰나의 공격을 만들 수 있을지 잠시의 돌발 상황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끝장 한 판을 벌이고 있는 양선수의 랠리 그리고 박채원 시동 겁니다 지켜냈습니다 잡으려고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범실 없는 두 선수의 이런 화려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로들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도권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서로 범실하기보다도 먼저 하라고 이렇게 주고 내가 잘하는 롱첩으로 또 연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공격을 할 것도 예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비 둘이 두 선수가 지금 초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짜 없이 떴을 때 공격으로 스피드 있는 탑스피보다도 루프성으로 회전을 많은 지금 탑스피를 걸어주고 심성이 3번 그것이 바로 득점이었습니다 3점 연속 박채원 박채원 다시 걸어줍니다 이번엔 이정하 살렸고 다가섭니다 마치 시계바늘이 초침이 움직이듯 박자 리듬이 살아납니다 박채원 지금부터는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핸드 자세로 취하고 있는 이정하 선수였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정하 포핸드 강력하게 한당 박채원 살리지 못하는 건 예 4대2 급해질 필요는 없어요 이정하 선수도 그렇죠 차근히 하면서 자기 공격했을 때 한 번씩 해주면 적절한 공격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핸드 훑어봤던 이정하 선수의 공이었습니다 포핸드 탑스피 자 스매치성 살려냈습니다 이정하 박채원도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공격 약속이나 한 듯 길게 랠리를 끌어가고 있는 양 선수 백핸드 싸움 두 선수 오른손 계속해서 스윙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승부를 걸어보는 1-9-1-9를 주고 있는 양 선수 버텨내고 있습니다 박채원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정하 그리고 공격 이정하 서비스 박채원 지체 없이 랠리 이어갑니다 대각선 방향을 틀어봤던 이정하 미들과 박채원의 백핸드 코스 이정하는 계속해서 코스 변화를 간간히 주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박채원 선수의 경기를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수비 선수 하면서 볼을 아주 섬세하게 또 신중하게 치는 것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볼을 아껴가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경기를 이기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큰다고도 느껴집니다 조바심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양 선수의 집중력입니다 그렇네요 예 신중하게 공을 주고받습니다 기록적인 랠리 마치 오늘 양 팀 양 선수 밤이 새도록 이 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강문수 감독관 김영주 주심, 윤봉숙 부심도 함께 이 상황을 모두 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정말 일을 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헬싱키 대회라고만 좀 기억이 난데요 확실하게 연도를 지금 몰라서 좀 죄송한데 하루 종일 경기했군요 네 네 수비 선수 경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랠리를 오래 이어가게 되면 사실 선수들 어깨랄까요 손목이랄까요 부담감이 많이 올 것도 같습니다 부담감은 오지만은 나중에는 마비가 돼서 그거를 이제 몇 천 개씩 그냥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지만요 이혜리사 선생님과 정연숙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천연숙 감독님께서 천 개를 호앤드 탑스팅을 걸으라는 지시가 있어 왔고요 천 개씩을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사라예보 컵을 수상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회가 받은 이러한 게 원동력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천 개의 랠리를 보낸다면 정말 하루 종일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쵸 그때는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볼을 넘기는 자세가 되겠고요 지금 두 선수도 뭐 어깨 아픈 것보다도 감각적으로 공식 대회에 기록이 남아지고 있는 양 선수 자 이렇게 짧은 랠리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박수로 두 선수를 격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렇죠 이렇게까지 많이 연결할 수 있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보시는 분들은 어느 쪽이든지 빨리 공격해야 하는 그런 모션이나 말씀을 받았을 경우에 서브 넣은 사람이 범시를 하게 됩니다 3구 5구 7구 9번째 6 7 8 8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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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9 9 9 10 10 9 10 10 10 역시 수비선수와 수비선수의 경기를 하다보면